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도 기를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일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넘어서 골짜기를 넘어서 생일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닿을 곳으로 닿을 곳으로 닿을 곳으로 생일 끝자락이 닿을 곳 닿을 곳으로 오늘도 итог 정도 patter 코로나 접시 내 Hearts 감사합니다.